뭐야 쟨지 초비 따비찜 아 뭔가 찐 초비형님 같은데? 아 아니다 이거 맞아주면 초비형님이 아니야 1레벨은 진짜 초비형님급이었다 아 이거 터널하자? 좋은데 막으면 5만원 5만원 4만원 4만원 꽁지깃, 꽁지깃, 꽁지깃 아이씨, 군까지 날리냐 이 자식아 하지만 꽁지기 플러스 기갈, 방금 진짜 꽁지기때문에 살았거든요 어? 쉬XX 어? 미안합니다 반중이야? 뭔데? 마무리 해줄 수 있나? 나한테 애기야 아이씨 어? 좀 더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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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니 범위 개기네 이게 맞아? 아이고 좋아 아우 시원해 여기까지 원래 아소우는 약간 알파노식으로 해야 돼 제알코올도 알파노 장난이구나 쉣 에이 라이 잘 뻔했다 아 브라운형 슈퍼 세이브 그냥 지렸다 이게 기발이에요 키가 1000 이하였는데 바로 그냥 풀기 자식이 아 나 아는 줄 알았는데 부시 소모인거 정글까지 다 털어주면서 나이스 좋아요 어 뭐야 호초비야 이건 찐 아니겠지 설마? 조비 형님 왜 이렇게 많아 백스가 이거 2한번 잘못 쓰면 킬값 잘못 하죠 이러면 헐라인 더 받을만 하죠 과감하네 과감한데 너무 잡았죠 자기 핑 찍는거 봐라 잘하긴 했어 이게 맞네 이렇게 평타 맞아도 돼요 평타는 그렇게 안 아파 홍콩이백스가 그래서 까다로운건데 보통은 백스 유저들이 감전되니까 어 어 어 플리프가 있었구나 2, 3, 4, 4, 4, 4, 4, 5, 5, 6, 7, 8, 9, 9. 플리프가 있었구나 10피? 잘하는데? 누구야? 굳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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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스티크를 쌓으면 어떡해? 아프잖아 쇠압거리 늘어나냐? 왜 이렇게 빠르지? 아 시 그냥 죽인다 그냥 야 좋았다 너무 좋아 에이 cut 액